하이브리드2 기타들 전체가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그 느낌 때문에 여기서 호불호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약간 원시적이고 꺾을 꺾을하고 와일드한 이런 느낌 정제가 안 된 것 같은 톤들이 같이 튀어나오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하이브리드2보다는 미펜이나 맥펜의 이런 쪽이 좀 더 와일드하고 좋은 느낌이 들 것 같고요 정리가 돼 있는 걸 좋아한다면 압도적으로 진짜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다가 연상되는 색깔입니다 네 퍼즈비티비의 고품격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다 가고 싶네요 저는 바다가 연상된다는데 색상 이름이 하늘색이에요 하늘색 셀레스트 블루 셀레스트 블루 이게 하늘빛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바다 하늘 다 연상이 되는 그런 푸른 빛인데 여름에는 또 이 색상만큼 반가운 색이 또 없죠 네 그렇습니다 물에 풍덩 뛰어들고 싶은 올여름에 선생님 물놀이 좀 다녀오셨습니까?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더워서 못 갑니다 더워서 물이 더 뜨거워 그건 맞아요 저도 이번에 물놀이를 다녀왔지만 물에 들어가면은 시원한 것 같으면서 그 위에 장렬하는 태양을 약간 뭐랄까 그 물 밖에서 태양만 쬐고 있으면 아 이거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물 속에 있으면은 이걸 막고 있어도 이게 약간 그 위험함이 상쇄가 되는데 막상 나와서 보면 난리가 나 있죠 진짜 와 두피까지 타니까 그래서 선크림을 여기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막 두피에서 막 이렇게 각질처럼 올라오고 물놀이 할 때는 선크림 바르나 말아요 그래서 그 더워도 그 래쉬가드 긴 거 챙겨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가서 그 놀러 가서 물놀이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수모 이렇게 쓰고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곡을 이렇게 저 마스크를 좀 큰 걸 쓰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는 선크림을 가득 바르고 그 다음에 여기 목까지 하는 이 래쉬가드에다가 끝에 장갑 끼고 그리고 긴 바지에 핀싹스 신고 그리고 핀까지 신으니까 사실 해 직접 맞는 데가 여기 목 뒤랑 여기 턱 이쯤 여기만 선크림을 덕지덕지 바르고 해서 그나마 좀 살아남았던 물에 들어갈 때 물이 시원하다고 해를 가려줄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더블로 넣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물빛 보고 이렇게 흥분하는 것도 좋지만 요즘은 그냥 반바지만 입고 뛰어들었다가 뒷감당이 안 되니까 꼭 여러분들 피부 잘 생각하셔서 잘 싸매고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이브리드2 스트라토캐스터 셀레스트 블루 모델 1859,000원인데 역시 이것도 이제 플랩레이프 탑이 있기 때문에 탑값이 좀 들어가 있고요 예전에 썼던 하이브리드2 스트라토캐스터 모델을 보시면요 2021년도에 했던 모델이 선생님 이 한질평에서는 너무 인상 깊었는데요 왠지 전기요금이 적게 나올 것 같다 일본에서 먹는 맥도날드 75.5 그리고 2024년도에 올라오면서 점수가 조금씩 올라갔는데요 하이브리드2 팩토리 스페셜런의 2023 컬렉션이었어요 76.5 셔우드 그린메탈릭 색상이었는데요 인우가 만든 와사비밥 심플하고 맛있다 저는 진라면 순한 맛 그리고 스트라토캐스터 느와르가 있었어요 이게 76.5 선생님이 무섭게 생긴 것과는 달리 오레오 딸기 크림 그때 그 빨간색 포인트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저는 신라면 블랙 이렇게 드렸어요 스트릿이 신라면이면 하이브리드는 블랙인 이유가 안 맵고 풍성하다 이런 느낌에서 그리고 스트라토 험싱식 모델이 또 있었네요 이거는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 험싱식 모델이 이 활용도 면에서 좋았어요 편의성이 17, 18, 19가 나왔어요 이게 뭐 진짜 너무 점수가 좋게 나왔는데 83점 딸기탕으로 선생님 은총씨는 이제는 팬더 하이브리드의 시대다 역시 싱글보다 험버커 이게 평가가 너무 좋았어요 83점 그리고 험싱헌 모델도 은총씨랑 있는데 82.67 선생님은 가요활하게 하이브리드 은총씨는 까먹고 있었지만 이것도 근본이다 저는 팬더로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래서 험싱싱이랑 험싱헌의 평가가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퀼트 모델이 있었습니다 스트라토 캐스터 퀼트 모델 퀼트 메이플탑이 올라가 있었고요 선생님은 안전한 해수욕장 우리가 오늘 했던 얘기랑 또 일맥상통하네요 왼쪽씨는 퀼티드 개인 저는 팬더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 그 전 거는 팬더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고요 이건 79.33 스트레이시 험싱헌 험싱싱에서 평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오늘은 싱싱싱이고요 메이드 인 재팬 전장은 98.5cm 무게는 3.6kg 두께는 44 플러스 2mm 12프레트 뒷돌레는 76mm 탑은 플레임 메이플입니다 바디는 엘더에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랙에 모던 C쉐입 사틴 우레탄 피니쉬가 뒤에 그리고 앞에는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락킹 헤드머신 본넛 42mm 너트넘이고요 스트링은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009게이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판은 메이플 통이죠 지판 공귤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22 네로우 톨프레시고요 하이브리드 2 커스텀 부이스트 싱글 코일 스트라토 퀘스터 싱글 3개 들어가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톤 2개 파이브 웨이 픽업 셀렉터 투 포인트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위드 빈티지 스타일 스탬프트 스틸 세델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프레이브 오우 за深ik 이렇게 자운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부들부들하니 좋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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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